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트에서 당뇨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질병들은 참 쉽게 별거 아닙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뇨병을 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름만 알지 사실은 내용은 모릅니다. 병명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당이 소변의 뇌에 나온다. 그 정도 알면 다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다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 안다. 그거 알아가지고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다고 그렇게 안다고 해서 전혀 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사람 잘 알지? 한 두 번 만나봤나? 이런 식을 안다라고 할 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또 무슨 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알아야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에도 여러분 그 정도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다, 안다는 말 이것이 너무너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알다, 안다 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장세기 4장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어떻게? 알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잉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면 임신을 한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장세기 4장 한국말 성경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원래 히브리말대로 원어대로 번역을 하려니까 말이 뭐예요? 안 돼! 그래서 원래는 알메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런 번역은 성경의 진술을 깎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이 이불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그렇게 번역해야 성경에서 앞으로 알았다는 말이 나오면 그 안다는 무슨 뜻인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명칭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노자 선생님이 뭐라고 명과 명 비상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뇨병은 그것이 진짜 당뇨병이 아니다. 그 당뇨병이라는 명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크...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 놓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각종 하나님이 탄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발 이름 좀 붙이지 말라. 그래서 명과 명 비상명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깨달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이름 짓고 뜻을 정하고 하지를 마로. 너희들은 몰라. 천명이 와야돼. 그런 얘기에요. 자 당뇨 철학입니다. 그래 놓고 그래서 여러분 당이 소변에 왜 나오냐. 그게 이제 당뇨병인데 본래 당은 소변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변에 나오면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당이 소변에 나옵니까? 과할 때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부족한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 것이 맛있다고 그래서 계속 단 것을 과잉 섭취하면 소변에 나와요. 그래서 과 절제하지 절제가 없는 것 절제가 도지 그렇죠? 그 도를 지키지 않고 나의 뭐에 따라가 버리면 이야 맛있다 더 먹자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과하게 되고 그래서 노자 선생님 말씀은 꼭 채워진 돈은 아직도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된다. 희한한 말이에요. 희한한 말. 정신 안 차리고 보면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 같다. 이런 차원이 높아 희한한 말이에요. 도인이죠. 하여튼 최고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는 최고봉이에요. 그러면 당이라는 것은 뭐냐 이 당 없으면 죽습니다. 아시겠죠? 물 없으면 죽는 것처럼 당 없으면 죽어요. 왜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그렇죠? 당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땀으로부터 받아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여러분 그 강의 들을 때는 그러네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잊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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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꼭 반복해서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이 피와 살이 되도록 여러분껄로 만들어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요. 그니까 구약 성경 언어로는 그 알다 를 뭐라고 그러냐면 야다 라고 해요. 야다 야다 아담이 자기 안에 하와를 야다하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야다 어디까지 가야 야다 가 되는거에요? 그 끝까지 해야 야다에요. 그러면 야다 라는 건 얼마만큼 한다? 속속 들여야 해요.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 속속 들여야 해요. 그래서 사랑은 그런 것이다. 한국말로 동치미 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치미 라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동치미 라는 단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다를 동치미 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잘못된 거에요. 그니까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버립니까? 어 아담하고 이브하고 그거 했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깊죠. 동치미 라고 그냥 동치미 하다. 성적으로 동치미 하다는 단어는 샤카브. 샤카브라는 다른 동업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야다를 야다하고 샤카브는 완전히 다른 얘기에요. 그니까 장녀집에 가서 장녀하고 똥치미 하다 그게 샤카브에요. 그러면 마누라하고 자는 것도 샤카브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잘 알아가는 결국 알다와 뭐하다? 사랑하다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이라는 것은 그 속에 전기를 가지고 있다. 그 전기는 어디서부터 왔다? 태양으로부터 왔다. 그 태양은 왜 전기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지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양은 왜 전기를 가지고 있을까? 태양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울진에서는 핵 발전을 하고 있어요. 핵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핵이 어떻게 해야 될 때 발전을 하려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진에서 하는 건 뭐에요? 원자 핵이 어떻게? 분열하는 핵. 분열. 발전입니다. 핵이 분열하면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런데 핵을 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에요? 폭발하지 못하고 그게 뭐에요? 하나님이 혜성아 나는 네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사랑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에요. 사랑은 줄 때 행복하잖아요. 아시겠죠?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핵분열을 핵폭발을 막고 있는 에너지는 뭐에요?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이 뭔지 어디서 오는지는 물리학자들이 몰라. 그러나 유실론적 개념을 갖고 있는 안슈타인 같은 최고의 물리학자는 창조주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거에요. 유대인이니까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에요? 사랑에너지에요. 태양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요. 태양은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어떻게 발전할까? 핵융합을 합니다. 핵융합. 융합은 분열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핵융합이라는게 뭐냐면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원자핵은 단 한 개의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띄고 있다?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다. 그래서 이 원자핵 주의로 음전기를 띈 마이너스 전기를 띈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이 수소입니다. 수소 원자라고 해요. 도를 세부적으로 하려면 이런 모든 학문이 총체적으로 융합이 돼야 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 두 개를 어떻게 융합시키면 뭐가 될까? 양성자가 두 개가 돼. 그렇죠? 두 개가 되고 전자수가 늘어나면 그게 뭐가 돼요? 헬리움입니다. 헬리움. 그래서 수소 두 개를 딱 결합시키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어떻게 야다시키면 남자 혼자서 여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고 그리고 전기세도 더 들고 수도세도 더 들고 더 큰 것은 뭐예요? 방세도 엄청난 힘이 나온 거죠. 그렇죠? 핵 분열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지만 핵을 융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융합시킨다는 것은 서로 야다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하고 헬리움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두 수소가 딱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헬리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여도 그것은 엄청난 뭐예요? 혼자서는 발휘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모임 모임을 모이는 데 어떻게 모여야 돼? 서로 서로를 어떻게 잘 다 야다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 그때는 그거를 하나의 모임 집단이라고 할 때 엄청난 힘이 그래서 그게 다 물리학적 법칙이나 우리 인간의 사랑의 법칙이나 물고기들이 뭐예요? 모여 다 같은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거를 길 그거를 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의 일면들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도는 이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 입맛대로 정의하고 그래서 하나님 잣대를 갖다 대고 너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핵 분열 핵 분열 발전을 한다. 태양은 아니 핵융합 그렇죠? 그래서 핵융합 을 시키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겠죠. 방세 한 달에 집세 70만 원 내던 것도 뭐예요? 안 내도 돼. 한 사람이 내면 그렇죠? 둘 다 합치면 남는 돈도 많고 서로 재미도 보고 이게 뭐 유익이 엄청나요. 그래서 원자도 두 수소 원자가 만나서 힐리융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합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햇빛이라는 파동으로 지구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햇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니까 그게 전자파로서 태양광선이라는 전자파로서 하고 있고 그래서 식물이라는 뭐예요? 잎사귀 소위 전광판 입니다. 창조주가 만들고 그 전광판을 통하여 전기를 흡수해서 탄수화물 이라는 것을 만든다. 탄수화물도 뭐예요? 잎사귀로 뭐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 뿌리로는 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산가스에 산소는 필요 없으니까 산소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고맙다 그러면서 산소를 숨쉬고 탄산가스로 변화시켜서 내보내면 식물은 또 우리 보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만들지요. 그래서 서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라. 그런 의미에서 자연 보호가 중요하고 자연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도에 도 속에서 괜히 우리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쏴봐야 뿌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를 터득하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같은 그렇죠?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 그것을 천 명이라고 그러고 그런 길을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너희들 사이에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 나가면 재미있어 재미있어요. 속이 시원하게 스트레스가 어떻게 싹 풀어 그래서 쉰다고 할 때 휴식을 취할 때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쉼에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냥 잘 쉬었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다 이거 쉬는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시로 오신 분이 바로 제 코앞에 앉아있어요. 이분은 대단한 능력자예요. 서초동 대법원 길 건너편에 흰 물결 아트센터 원장님이라고 부릅니까? 대표님 대표님 원래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아주 유명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 생활하면 스트레스 많아야 많아요. 솔직히 하는 일의 내용은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파요? 더하고 다른 일이 더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이건 안되겠다.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순하다를 절실히 느끼신 변호사가 그 대표님 윤학 대표님 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스트레스 나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질이 될까 안될까 그래서 변질이 돼서 여기 오셔서 깨달았습니다. 그 흰 물결 아트센터 전 직원이 전부 다 뉴스타트 건강식을 점심시간에 다 같이 한대요. 그 사모님이 요리를 건강식을 잘 배우신거고 사모님이 직접 하신거 예 그래서 피로가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에 가서 휴식을 하시오. 이게 진짜 휴식이죠. 운동도 하고 뉴스타트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휴식이에요. 휴식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진선미로부터 오는 생명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생명 당이 뭔지 알았죠. 그런데 당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핵융합 수소 두 개를 융합시키는 것은 지금 아직도 우리 인간들이 인간학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분열 발전소는 이게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죠? 걱정거리에요. 이게 뭐 지진이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처럼 심각한 거니까 핵융합발전소를 만들면 전기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요. 많고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꿈의 발전소에요. 핵융합발전소에요. 그런데 이 원자핵 두 개를 한 개로 만드는 데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7개국이 모여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각자 개인 프레이하지 말고 이 핵융합발전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우리가 협력해서 만들자.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 7개국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실험적으로 성공한 단계까지는 갔어요. 실험적으로 그거를 실제로 핵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단계 이론과 그것은 거의 밝혀냈는데 성공했는데 실제로 건설은 아직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핵융합은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막대한 에너지와 섬세한 기술을 요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을 뭐가 요구돼요? 전지전능성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핵폭발을 막는 그 핵에너지처럼 핵력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 그리고 전지함 그래서 태양에서 핵융합을 이루어서 식물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래서 태양광선을 보내가지고 뭐를 공급하고 있어요? 기본 여건, 태양. 그래서 기본 여건이 다 구비되도록 해놓고 생명을 다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태양에서 핵융합 발전을 시키는 에너지도 그 근원이 다 뭐예요? 다. 놀라운 무슨 에너지? 사랑에너지야. 이 사랑에너지가 핵, 물리학적인 부분을 지배해요? 안해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양성자가 폭발되는 힘은 물리적 힘이에요. 그거를 아니, 서로 헤어지지마. 함께하라고. 사랑해. 그래야 너는 원자핵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폭발하고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서로 사랑해. 그 성경의 맨 끝에 한마디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끝 필경. 아, 알겠죠? 풍극적 도약.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병 났는 데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 강조,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꿔놓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죽어도 다시 재창조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까지 가게 프로그램을 짜놓았다. 아, 이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나이가 들은 생일이 또 와도 즐겁지. 그렇죠. 왜? 그 프로그램대로 되게 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내일 모레 80이 돼도 좋아요? 왜 좋아? 80이 되면 오늘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뭐예요? 많이 깨닫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많이 깨달을수록 더 힘이 날 테니까. 그리고 더 기쁠 테니까. 더 감사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뭐 삶만큼 살았으니까. 이런 절망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영원히 살도록. 창조주는 여러분이 도만 받아들이신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당뇨병을 배워도 이렇게 배우자 이 말이에요. 소변에 당 나오는 거 하나 알지? 이게 당뇨병 속에 있는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질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탄수화물. 태양에서 오는 뭐예요? 전기고 그 전기가 생겨난 것도 뭐 때문에 생겨나서? 사랑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은 사랑의 부산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당이 사랑의 부산물이라는 증거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일컬어 사랑의 맛이 있다면? 달다.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을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일들을 보면요. 사랑을 모양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어떤 모양이다? 하트다. 하트라는 말은 심장이단 말이죠. 사랑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들을 보면 여러분 복숭아, 사과, 하트예요. 그리고 사랑의 색깔이 있다면 과일 색깔이지. 각종 색깔, 희한하게 아울러져 있는 그 색깔의 조화. 어느게 더 이쁘고 덜 이쁘다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한 색깔의 조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작품이 진짜 사랑답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색깔도 맛도 달콤하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당분을 향하여 옵니다. 누구까지도 개미까지도 달다. 나비들도 달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당분이 없으면 저혈당이 돼서 쓰러진 겁니다. 그만큼 당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어디서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박사님 그런데 바나나는 이게 하트가 아닌데요. 저도 순간적으로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번쩍 들어와 뭐가 영감이 사랑이신 성령이 탁 영감을 탁 보내주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거 바나나 두 개를 들고 이렇게 맞춰보세요. 박수! 그러니까 완전한 하트는 아니더라도 하트의 일부 신묘하죠.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 뭐예요? 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깨달으면 기쁨을 줘요. 참... 탁을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사랑을 먹는 것은 사랑의 결정체를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죠. 우리가 그 당분을 섭취하면 그것은 사랑의 결정체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목과 물을 결합시킨 에너지 탄소와 물을 결합시킨 에너지 그래서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이라고 해서 탄수화합된 물질물 탄수화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니, 벌써 옛날에 옛날이구만요. 사실과 진실 얘기를 했죠. 탄수화물은 화학적으로 보면 탄수화물이에요. 폭포라는 것을 뭐에요? 사실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박과 닳기만 하고 있어요. 탄수화물? 아니, 탄수하고 물하고 결합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진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도를 몰라요. 진리들. 그 아름다움. 그 선하심.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먹고 씹어서 위장 속에 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당분이 결국은 혈액 속으로 흡수돼서 들어가서 결국 목적지가 어디가? 당의 최종 목적지? 세포? 세포. 왜? 세포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으로서만 세포에 들어간다고 해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일단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에너지가 될까요? 미토콘드리아. 기억납니까? 그래서 큰 혈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간 치혈관, 그 다음에 소형 혈관,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맨 마지막 단계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모세혈관에 다 접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혈관.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 접촉되어 있는 세포. 세포. 그리고 세포핵. 세포핵 속에 뭐요? 세포핵 속에? 염색체. 염색체 속에 뭐? 또는 유전자입니다.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 하나 그리면 여러분이 아 이제 염색체 그리겠구나. 그 다음 유전자 그리겠구나. 그거 다 뭐예요? 아는 정도.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제 강의는요. 대학 교수님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고 초등학교도 못난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미토콘드리아를 그리자. 미토콘드리아는 뭐하는 데에요? 왜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활성산소 가르쳐 드리면서 설명했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엔진이라는 것은 연료가 가서 연소돼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당분의 최종 목적지는 세포다. 세포다.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가면 이 세포 속에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 네. 미토콘드리아가 최종 목적지에요. 왜? 당은 연료이기 때문에 엔진으로 가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세혈관 속에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모든 혈액 세포들. 그래서 적혈구를 이렇게 그립시다. 적혈구는 뭐를 공급하는 사명을 띄고 있게? 산소. 왜 적혈구는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될까요? 연료를 연소시켜야만 에너지가 생산되니까. 이게 다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세포 그렸다가 저건 난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저는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쳐요. 그렇죠? 하여튼 이상구 박사가 강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떻게? 쉬운 게 돼버려요. 왜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실력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딱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렵게 강의를 하면 잘 못하더라도 그래 놓고서는 이제 강의 끝나고 나와서는 뭐라 그래요? 이야 그 사람 실력이 대단하더라. 내용은 몰라.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하면 실력이 있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너무 쉽게 자기들은 못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듣고 나니까 와 다 알겠어. 그러면 실력이 있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뭐라 그러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도통했네요. 재미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통한 사람은 모든 것이 쉬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산소는 산소의 최종 목적지도 어디에요? 미토콘더리아입니다. 미토콘더리아에서 다 모여. 그 다음에 당분이 이렇게 까만 점이 당분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당분이 미토콘더리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당분은 들어갈 때 산소처럼 그냥 스며들어갈 수는 없고 반드시 당분이 통과하는 문이 세포막에 장착이 됐어요. 그 문이 열릴 때만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다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뭡니까? 저 문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할 때 뭐가 없니까? 스위치가 있죠. 그렇죠? 스위치를 누르는 노란색 물질? 며칠기.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 여러분, 이것은 만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다 만화로 그려요. 그래서 우리 신작가도 지금 만화 그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트 만화입니다. 왜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스위치를 뭔가 누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슐린을 안다고 했어도 인슐린이 진짜로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바보들의 세상이에요. 창조주가 문을 만들어 놨으면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스위치도 만들어 놨겠어요? 저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만들어 놨으면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여는 어떤 것도 만들어? 그러니깐 이게 다 계획이에요. 이게 얼렁뚱땅이 아니라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진호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인슐린은 어디서 와요? 최장, 최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최장도 세포덩어리에요. 그 최장 세포 중에 그 안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뭐가 있겠어요? 유전자. 아직도 그렇게 유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유전자가 켜지면 당분을 먹으면 인슐린이 반드시 생산되어야 해요. 왜? 인슐린이 생산되려면 돼야 해요. 왜? 인슐린이 가서 이 문을 스위치를 눌러서 문이 열려야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뭐예요? 생산이 될지 그게 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누구가 해야 되는 일이요? 창조주가 해야 되는 일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는 나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때 박수 한 번 쳐야 해요. 아마 공자 선생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내가 부모한테 잘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잘 받아 주는 것이 나아요. 그게 성경의 진리에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을 모셔야 될 필요가 뭐예요? 전혀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어? 모시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대박!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기쁨, 그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병은 낫게 돼요. 이틀. 이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병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칠게. 이것은 하나님의 귀가 꽉 맺혀요.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러니까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장에 있는 인슐린 생산 세포 속에 그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면 인슐린이 생산이 되어서 이것을 탁 눌러주면 문이 탁 열려서 들어가요. 이제 산소하고 연료가 되는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모였어요.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에 엔진에 산소도 왔고 휘발유도 뭐예요?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에너지 생산이다. 스파크 쉬운 말로 하면 찌찌찌 찌찌 파악 구식말로 하면 점화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들도 이 점화의 빈도 1분에 몇 번 점화가 되냐? 에 따라서 엔진이 비싼 엔진이냐? 싼 엔진이냐가 구별되듯이 그래서 고급차는 엔진 수도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차가 어떻게 나가? 힘도 좋고 부드럽게 나가요? 그래서 이 12기통 벤츠 600 제가 한 번 타봤어요. altar 이런 비탈기를 가도 geograph다 에 R 4기통 12기통과 4기통 4기통은 비탈기를 가면 에 에 에 에 그럼 막 셀에 밟아야 돼. 그렇죠? 12기통을 싹 갖다 대면 랜드로버는 몇 기통이요? 용 선생은? 6기통 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엔진이 좋아서 6기통이라도 대단하겠네요. 그래서 8기통도 아니네요. 그럼 별로 자랑할 것도 없네요.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찌찌찌 스파크 스파크는 뭐예요? 실제로 전기 스파크가 특정 주파수로 오는 것을 스파크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 스파크가 필요하다면 전기 스파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전기 있나요? 있죠. 생차전자파 있지. 그것을 특정 주파수가 되면 연소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 그러면 그게 어떤 주파수? 알파파 주파수야. 와, 아름답다. 와, 기쁘다. 박수. 그래서 사랑의 주파수. 증오의 주파수는 어떻게 해요? 안 와요. 스파크 없어. 그럼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받았다. 화난다. 두고보자. 미워 죽겠다. 그러면 안 타요. 배타파가 되어서 안 타요? 안 타요? 그래서 안 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타하면 이 피 속에 있는 연료가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 문 열 이유 있어 없어? 없어? 문 열 이유가 없으면 인슐린 생산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인슐린 생산될 수 없다면 인슐린 생산 유전자 켜져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무정난에는 생명을 보내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명을 보낼 이유가 없으면 보내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슐린 유전자도 꺼져 버립니다. 이제 뭐 확실하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생기를 거부하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진선미의 반대, 사랑의 반대, 변을 선택함에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이러면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파크 부족, 스파크 부족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죠. 자, 그거 하나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합니다. 왜 감소할까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어 봐야 이 사람은 운동을 안 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 있으나? 많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숫자가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량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운동 부족 운동 부족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 부족 산소가 부족하면 잘 탈까 안 탈까? 안 탑니다. 스파크가 와도 잘 안 타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하다. 부족하게 되는 때는 언젠가 하면 고지방 식사입니다. 고지방. 왜 그러냐? 고지방 식사를 하면 여러분의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렇죠?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한 20분 지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 이것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망이 아주 더 촘촘해집니다. 모세혈관이 더 많이 생생합니다. 왜? 내가 스트레칭을 하니까 그리고 심호흡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모세혈관이 더 촘촘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모세혈관이 촘촘하죠? 그렇죠? 이 모세혈관은 이게 모세혈관이죠? 그 모세혈관의 직경은 뭐 한 개 통과하기에 알맞아요? 적혈구 한 개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의 지금 모세혈관의 상태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끈적거리면 적혈구들이 이렇게 서로 끈적거려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세혈관 여기저기 모세혈관이 막혀요. 여기저기 모세혈관이 막히면 그 막힌 부위로부터 산소부족증이 생깁니다. 산소부족증이 생기면 찌부듯하다, 결린다, 온갖 불편해, 목이 뻑쩍지근하지. 이게 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만 여기 근육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고지방식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방을 감소시키는 식사가 채식이고 그래서 건강식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뻑쩍지근하다가 결린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물러 달라고 그래요. 주물러 달라고 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 밟아달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안되면 뭐해요? 두들겨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원해, 시원해 그래요. 왜 시원할까? 산소가 통하니까 그 부위가 시원한 거예요. 왜 산소가 통해요? 막 두들리고 주물러 주면 이렇게 엉켜있던 적혈구들이 어떻게 해? 떨어져서 드디어 산소 공급을 다시 하게 되니까 시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뻑쩍지근하다 이런 건 나중에 결국 없어집니다. 저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앉아서 또 뻑쩍지근 이런 건 없어요. 핵도 주 앞에 비행기를 타고 안정Work끝근 및 단계에 깨끗하니까 산소공급이 Together 고작국 зайW那 centers 그리고 모세 혈관 자체를 biraz 더ря겠습니다. 전은hein제 환경이 traveled 잘 안정돼요? 그러니까 산소공급이 계속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уль ganz Lad雨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해 있다고 말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이죠.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와있어. 내가 모르는 동안에 이상구가 모세를 가면 하나하나 당기고 늘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허리 아프다는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을 잘 하고 있으면 허리 아프다는 것도 싹 나빠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디스크 문제가? 어떤 사람은 뭐 걸핏하면 디스크가 삐져나가고 디스크가 터지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척추 뼈마다 이렇게 포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사이 마다 뭐가 있어요? 연골 디스크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게 잘 삐져나오는 사람은 왜 삐져나올까? 이게 삐져나오면 옆에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재리고 뭐 욕 난리가 납니다. 자, 왜 그럴까? 이 척추뼈들이 어떻게 가지런히 유지가 잘 안돼서 그래요. 왜 유지가 안될까? 그 척추뼈를 바로 유지해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에서 시작해서 골반뼈에 탁 이어져서 우리 척추 양쪽 편으로 아주 튼튼한 근육이 있죠? 그렇죠? 이래서 척추뼈가 막 자꾸 이렇게 휘청휘청하면 디스크가 못 견뎌요. 그래서 양옆으로 좌우로 딱 근육이 있죠? 이 근육 이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참 좋아하는 건데? 등심 등쪽에 있는 근육.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안돼요. 왜 안돼요? 등심 두 개가 있으면 좌우로 휘청거리는 것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로 휘청거리는 것은 조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심 안쪽으로... 안심! 근육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기둥 네 개가 가운데 척추를 탁 받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맨날 뭐 소파에 들어 누워서 테레비 나 보고 기껏 한다는 게 고스톱이나 치고 그 다음에 뭐 의자에 앉아서 뭐 해요? 등심 안심 근육들이 다 운동을 뭐 해요? 못 해 가지고 점점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걸어갈 때라든가 뭔가 무거운 걸 조금 들었는데 자세가 뭐 해요? 조금 이상했다든가 삐거덕 중심을 팍 잃어버리니까 디스크가 삐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젊을 때 그거를 삐져나가서 1년을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여기 와 계신 분이 계세요. 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 근육 발달이 등심 안심 근육이 충분히 유연하게 발달해 있지 못할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들이죠. 이것을 열심히 운동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쭉 잊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쭉쭉 근육들이 뻗어 가지고 당겨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많아지고 유연해지고 모세혈을 당겨 가지고. 혈관도 어떻게 잘 발달해서 그래서 자꾸 모세혈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안 아파요. 아프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고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은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운동을 시켜 주지 그 근육을 시켜 주지 않는다. 그것도 이것도 안 하고 수술 합시다 해서 하죠. 그러면 등심 안심 근육은 그대로 수술 하다가 또 몇 달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등심 안심 근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약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수술 다 아물었다. 등심 근육은 더 약해져 있어. 그래서 또 뭐 하나 들었다. 또 삐겨 닦아 버린 거야. 수술만 가지고 완전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만 하시면 특히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주 이게 근육 회복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집행이 짓고 힘들게 왔는데 보호자가 좀 딸려 가지고 왔는데 어? 그 계단이 900 계단이에요. 그 비룡 포포 갔어. 토앙슨 포포. 그만큼 그 분은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회복이 뭐예요? 조금 이 얘가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건강식 맛있게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슈아. 그렇다보니 지금부터 내가 운동을 안하나 봐라. 너무 과로하면 안 됩니다. 과로하면 그게 뚝 스톱 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병도 당뇨병의 치유도 어떻게 하면 당뇨병 치료돼요? 그렇죠. 뭐 이런 소리 할 것 없이 뉴스타트 한마디면 한방의 치유가 됩니다. 길모르트 한마디면 한방의 치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감사합니다.